많은 변화가 있는데, 그중에서 특히 X2와 관련돼서 변화가 많습니다.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정책이라는 게 지금 일반성이 없거든요. 정부 정책에서 명확한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어요.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내 집 마련하기에는 가장 좋은 수단은 결국은 X2입니다.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솔직히 뭐라고 생각하세요? 청약을 뱉는데도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.